증조실록 51권. 증정 19년 7월 26일 개척 첫 번식 4524년. 명가정 3년. 조강에 나아가다. 시독강 강현이 입문하여 아르기를 여기 한 군자가 나아가면 뭇 군자가 나아가고 한 소인이 나아가면 뭇 소인이 나아간다 했습니다. 군자와 소인은 각각 그 무리를 따라 나아가고 물러감으로 한 군자를 쓰면 자연이 한 어진 사람을 얻어서 쓸 수 있거니와 군자는 소인을 가려서 간사하다고 소인은 군자를 가리켜 간사하다니 상께서 밝게 가리셔야 합니다. 군자는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만두고 소인과 서로 다투지 않으므로 군자와 소인이 서로 만나면 군자가 반드시 이기지 못합니다. 소인은 온갖 계략으로 군자를 해치고 군자는 기미를 보아서 일어남으로 군자는 나아가기 어렵고 물러가기 쉬우며 소인은 나아가기 쉽고 물러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다스려지는 날은 적 늘 적고 어지러워지는 날은 늘 많으니 이것은 상께서 더욱 밝게 가리셔야 합니다. 하고 영사 이유청이 아래기를 인심은 알 수 없습니다. 성정조에서 임사홍이 승지가 되었는데 입시하였다가 대간이 물러가고 나서 임사홍이 나아가 아래기를 대간의 말은 죄다 조칠 수 없습니다. 한 것을 한 할림이 문 밖에 서서 들었습니다. 그때 조정이 임사홍을 소인이라 해 논개하였고 성정께서도 그가 소인임을 알아서 물리쳐셨습니다. 그러나 신은 임사홍과 절친인데도 그가 소인인 줄 몰랐고 한때의 사람들도 그가 간사한 줄 몰랐는데 폐조에 이르렀어야 그 진실이 드러났으니 사람을 알기 어려운 것이 이르합니다. 성철종은 심상한 임금이 아닌데 그때 사망을 간사하게 여겨 분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으니 임금이 사람을 알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질을 굳게 정하신다면 분변하기가 어찌 어렵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안도 여역이 크게 일어났으니 이는 큰 재변이다. 몇 고울에 죽은 사람이 1,500, 5,600인이니 이는 금고히 없는 일이다. 변방을 충실히 하는 일은 방어에 크게 관계되는데도 백성이 죽은 일을 쓰레기고 치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가운데서 더욱 심한다는 의미 파직시켰다. 대저 변방을 충실히 하는 일은 대신이 우연하게 헤아리지 않은 것이다. 이제 여연에서 야인을 쫓은 뒤로 돼가 분노하고 원망하면 반드시 경보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하며 이 여청이 아르기를 수령을 출적하는 일은 상의 분보가 지당하십니다. 의지용천 등 고울의 사람이 죽은 일은 그 수령이 곧 치부해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았으니 잘못이 심합니다. 그러나 곧 그 곧 치부하지 않은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으니 파직하면 지나칠 듯 합니다. 다만 죽은 백성이 1,500, 6백 명이나 되니 변방을 채우는 일에 매우 어렵습니다. 임술련에 억지로 들어가 살게 하고 강현을 들어가 살게 하였는데 백성의 원망이 적지 않았으므로 그때 뽑힌 사람 중에 혹 미처 변방으로 옮기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뽑은 지 이미 오래되어 죽은 사람이 많을 것이므로 이제 이들을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한다면 억지로 들어가 살게 하지 않을 수 없어 어제 신들이 의논하였습니다. 죄를 지어 들어가 살아야 할 이를테면 불효 불우하여 죄가 강상할 범함자와 후속록에서 감한 죄의 조를 범한 사람을 뽑아 보내면 집가 그릇들을 스스로 장만했을 것이고 관가의 경비가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지사 장순 손이아레기를 무릇 여역이 일어나는 것은 전쟁 뒤 또는 기근 끝에 천기가 불순함에 따라 생기는 것이니 상하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또 평안도는 중국 사신이 왕래하는 것이고 백성이 본디 적은데 이제 또 죽은 사람이 이처럼 많으니 징구할 방책을 늦출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재문을 지어 보내어 제사하는 것이 없다 하겠습니까? 전에 억지로 들어가 살집을 뽑은 것은 150호인데 볼 하보에만 들어가고 의죄는 들여보내지 않았으나 그때 뽑힌 자는 이제 이미 해가 오래되었으므로 들여보내기 어려우니 이 요청이 아린 것과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신이 변방의 수령에게 드리니 죄를 짓고 들어가 사는 자들은 다 도죄를 범한 사람이므로 그곳에서 옥마수를 훔치는데 잡히면 본디부터 살던 사람도 옥사에 관련되어 형신을 받게 되므로 도리어 백성에게 해가 된다 합니다. 신이 전에 남방의 귀양가 있으면서 보니 그곳 사람들은 거의 도죄를 범하고 변방으로 옮겨진 자들이므로 쓰랭이 제어하기가 어려워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진도는 이런 무리가 민가를 구글하려 하니므로 새벽에 잠자리에서 밥 먹고 저녁은 어둠을 타서 밥 지어서 피하는데 이것은 신이 눈으로 본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들어보내면 변방을 채우는 데 도움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풍속에 해가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의 이르기를 인간에서 십여인이 죽었다면 수령이 알기 어렵겠으나 지금은 일백여인이나 죽었는데 그 수령이 고치기 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다 파직하였다. 그 고래의 원에 합당한 사람을 얻기 어려울 듯 하나 전주가 선택하여 차출한다면 또한 쓸만한 자가 있을 것이다. 또 별지 않은 일은 해조가 해야 할 일이나 무죄한 백성의 의약을 모르고 한갓 음사만을 쌓는 것은 철철이 검해야 할 일이다. 또 억지로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은 중한 일이나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전일 입거의 조건에 감제된 자가 있었는데 유죄는 사죄의 다음이니 유죄를 범한 자는 다 입거시키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입거할 자가 많아질 것이다. 하며 장순선이 아래기를 요즘 권팽년의 일로 보면 경험구사로서 유배된 사람의 곽현종에게 말미를 주었으므로 파직시키고 조옥을 내려 추국시켰는데 장순선이 의검부 판검사로서 맡았던 일이다. 경험한 고우리 사민 중에서도 도로 달아난 자가 이백여인인데 그들이 다 무리한 힘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의죄에 입거한 자 중에도 이러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요청이 아래기를 양계에서 능히 농사에 힘써 부실한 자는 다 억지로 입거시킨 사람인데 10년 전에는 복화의 숨으로 생업을 보존할 수 있었으나 그 뒤에는 요역이 번중함으로 다 파산하여 달아났습니다. 하여다 사간 정옥형이 아래기를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는 300리 밖에 수령에 서임하지 않는 것이 법이며 늙은 어버이가 있는데 먼 곳에 수령이 된 자가 제수된 뒤에 곧 상언을 올리면 곧 가까운 고울에 옮겨 제수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근데 근자에는 거의 다 부임하고 나서의 상언하여 다른 고울로 옮겨 제수하므로 배단이 매우 큽니다. 수령이 된 자는 스스로 나는 오래지 않아 갈릴 것이다 하고 하리가 된 자도 이 원은 오래지 않아 갈릴 것이다 하여 상하가 다 제1에 부진하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모두 수령이 되는 자는 그 어버이 나이가 70이 차지 않더라도 70에 가까운 자가 있으면 처음 제수할 때 상언을 올리게 하여 다른 고울과 바꿔 차임하면 이런 폐단이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마땅하다. 과연 부임하기 전에 옮겨 제수하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다. 이 뜻을 2조에 말하여 공사로 만들어 개화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교시록 51권 중룡 19년 7월 26일 개축 두 번째 개사 헌부가 아래기랄 형조 한승부의 송사가 혹 한 해를 넘기거나 3,4년 또는 16년이 되어도 결단하지 않은 것은 시임관리가 잘못한 것만은 아니니 전임관리도 어울러치고 왔었어 하니 전교하기를 한승부 형조의 관리였다가 이미 옮겨간 자도 추구해야 하겠으나 시임관리만을 추구시키는 것은 그 직사를 태만이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10년 동안의 관리를 추구하는 그때의 관리 중에 대관이 된 자도 있고 또 여러 번 사유를 겪었으므로 추구하더라도 한가 분유할 뿐이니 죄다 추구할 것도 없다 하였다. 그렇다. 중저시록 오십일 권중력 십구년 칠월 이십육일 개축 세 번째 개사 허관을 지비로 한윤창을 장령으로 삼았다. 중저시록 오십일 권중력 십구년 칠월 이십구일 경인 첫 번째 개사 형조가 아랜 정가 입고 죄조를 내렸다. 변방으로 옮기는 조건은 지금 시행할 것이 많거니와 전일에 삭제한 조건 중에 행할 만한 것은 위에서 부표하여 내렸지만은 여기는 온기를 위조한 자도 입고 시키는 것이 있으니 비리로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자도 사변해야 마땅하다. 정부의 난관을 불러 합좌합대에 의논하게 하라. 또 외공을 방납하는 일은 매우 심한 것이다. 무릇 외방에서 받치는 물건이 품질이 좋은 것일지라도 서원 고자가 반드시 좋지 않다 하고 제 물건으로 대납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좋다고 박납하므로 외공하는 물건이 거의 다 품질이 나쁘다. 요즘 종이를 보면 아주 예전만 못하니 다른 물건도 이루할 것이다. 이런 사람도 변방으로 옮겨야 마땅하다. 또 그 감찰과 본사의 관원이 한글같이 아랫사람의 말만 듣고 품질이 좋은 물건일지라도 점퇴하고 받지 않아 외방의 공리가 경중에 머물러 지퇴하게 되는 이러한 관원과 감찰은 다 사죄로 출연하는 것이었단가. 이것도 아울러 정부가 합좌합대에 수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입고 주의조는 이루하여다. 1. 외방 사람이 싫어하는 물건을 중도에서 기다렸다가 억지로 매매한 자. 1. 법사의 아전으로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보타 연음한 자. 1. 금령을 범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청촉을 받고 도로 놓아준 자. 1. 위조한 문기를 가지고 송사한 자는 조성이 한 것일지라도 온 가족을 입고 시킨다. 1. 유죄를 범한 자. 1. 외리로서 공무를 받아 남용한 자. 1. 전세를 여러 번 바치지 않은 자. 1. 수령이 갈릴 때 틈을 타서 마음대로 관무를 쓴 자. 1. 문기를 위조하여 간사한 것이 드러난 자. 1. 비리로 송사기를 좋아하는 자. 공무를 대납한 자. 1. 풍간 이민으로서 그 감사 수령을 고발한 자. 1. 중저시록 51권 중독 19년 7월 29일 경인 두번째 개사 헌부가 아르기를. 2. 의주목사 윤지형은 평시 자목의 지금이라면 모두 감당할 만한 자이겠으나 지금은 서북의 뼘방이 말썽이 있으니 적기가 뜻밖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몸소 사조를 선방하여 방어하겠습니까. 이제 만포 첨사 이수동이 이미 유생으로서 부임하였는데 또 윤지형을 의주목사로 삼는다면 이는 유생을 시켜 중진을 줄다라 지키게 하는 것이므로 매우 옳지 않으니 합당한 무신으로 윤지형을 가름하여 보냈어서 하여지나 유노하지 않았다. 중저시록 51권 중독 19년 7월 27일 경인 세번째 개사 헌부가 부재학 체소권 등이 상차하기를. 예전부터 조정이 청명하고 상하가 협화하여 별로 말썽의 꼬투리가 없으면 근심할 만한 것이 없을 듯하나 소인이 있어 흉독을 품고 몰래 틈을 이어보아 교계를 부리고 거짓을 꾸며 스스로 참남을 이루게 되면 나라가 기울고 마침내 구제할 수 없게 되니 화가 되는 것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첫 때 새로 재수된 대간이 여러 번 모여 이를 의논하였는데 간사한 사람은 여기에 따라서 술책을 부릴 생각을 일으켜서 근거 없는 말을 부추켜 만들어 대간의 논이라 칭탁하여 대신할 논박하려 하나 아직 뒷날을 기다린다 하고 과실을 지적하여 그 거짓을 참말처럼 꾸미니 말이 입에서 나오자 곧 퍼져서 대수 인원이 서로 의심하여 헌말인지 참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개척은 장차 대신 대간이 어그러져 불화하여 조정의 화를 이루게 하여 죄 속에 품은 뜻을 부리려는 것입니다. 그 조짐은 매우 작으나 관계되는 반은 매우 크니 한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의지하여 다스리는 자는 대신 대간일 따름이니 대신 대간이 조금이라도 동요한다면 나라의 위란을 앉아서 기다릴 수 있고 간사한 사람의 계책에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전일 이주레이를 거울 삼을 수 있습니다. 신들이 감히 성총을 본독한 까닭은 한편으로 조정의 의심을 풀고 한편으로 간사한 사람의 술책을 막으려는 것이니 엎드려 성찰을 바랍니다. 하였는데 홍문관의 차자를 내리면서 이르기라. 대신 대간이 서로 의혹하게 한다는 말 이 일은 매우 놀랍다. 이 일이 어느 사람에게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또 한편으로 간사한 사람의 술책을 막는다. 하였는데 간사한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인가? 버려둘 수 없으니 홍문관에 물어서 아래라. 하며 최소군 등이 명을 듣고 와서 아래기를 이 사람의 사상은 차자에 갖춰 아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처럼 동요할 수 있겠습니까? 뜻말이라면 죄를 다스릴 것도 없겠으나 이는 대신 대간을 동요시키는 것이니 저녁에 있었던 이줄의 일이 바로 이르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성명은 미처 듣지 못하였으므로 아래지 못합니다만 이 말이 시끄러이 퍼진 지 이미 오류여서 대신 대간과 대수 인원이 서로 의심함으로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니 신들이 시종의 측석에 있으면서 아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아래였습니다. 한의 전교하기를 차자의 간사한 사람이란 말하고 그 이름을 가르켜 말하지 않았으나 반드시 그 사람이 있으므로 대신 대간은 알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그 이름을 아래지 않았거니와 이러한 일은 대신이나 시종 대간이 아래여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이름을 아래지 않은 것은 대신이 알게 하려는 것인가 위에서만 알게 하려는 것인가 하며 최소군 등이 또 아래기라 대신 신들이 이 일을 아래는 것은 참으로 위에서 아시기를 바라는 것이며 대신 대간 및 조정은 반드시 이를 듣고서 그 의심하는 마음을 풀 것이므로 아래인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차자의 말한 간사한 사람은 내가 죄를 다스리려고 생각하여 물었으나 이제 아래 뜻을 들어보니 대신 대간이 그 무망한 일을 알아서 그 의심을 풀려는 것이니 상하가 알기만 하고 마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진저시로 51권 중종 19년 7월 27일 경인 네번직에서 평조에 전교하였다. 평안도 의주 용천 철산 등의 고울의 여역이 크게 이뤄 측은 군민이 1,600여인이다. 관방에 중요한 것이 매우 허술하니 이 뒤로 모든 전가 입가시킬 만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모두 의주 등의 고울에 들여보내게 하여 변방을 채우도록 하라. 진저시로 51권 중종 19년 7월 29일 신명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학 연입으로 강독하였다. 상의 입문하여 이르기를 여기에 전거는 중재하다고 말한 것을 살피건대 지금 살림의 유일의 선비도 있을 것이며 조중 사이에도 아래자리에 침체되어 있는 쓸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대신은 사람을 청구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 상의 용사 권균이 아래기를 외방인의 유일의 선비를 시는 알 수 없으나 조중에서도 아래자리에 침체되어 있는 쓸만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인물이 적어 겨우 빈자를 채울 수 있고 청구일은 근래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재가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의 이르기를 어제 홍문관의 차자를 보면 간산 사람이 뜬 말을 만들어 대신 대관이 서로 의심하게 한다 하였으니 매우 놀랍다. 이것이 어느 사람에게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그것이 신주를 안다면 대신은 참으로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릎 군신이나 부자 사이를 엄미한 일로 이관하는 자가 없지 않으나 엄미한 일에 어찌 이러한 것이 있겠는가 지금 인심과 풍속이 박악하여 상하에 반복하는 버릇이 있으니 이 폐단은 없애야 한 다음에 권균이 아래기라 이 일은 신이 아직 몰랐습니다. 이제 비로소 얻어들었는데 매우 미안합니다. 그러나 말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면 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하고 시간과 뉴보가 아래기라 이 일이 심상한 뜻말이라면 위의 아래였기도 어렵겠으나 이것은 대신 대감을 이관하려는 것이고 그 슬쩍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사중이 생각하기로 그 조짐이 적지 않은 데 위에서 물으시고 상하사의의 묻 의심이 속에서 차서 시비를 정하지 못한다면 조중이 위구할 것이다 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아래였습니다. 참으로 위에서 아시아 조중이 그 허물을 알게 하고 참수하에 이관하는 자가 다시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신 등이 참수하에 이관하는 사람을 안다면 그 이름을 써서 아래였을 것이고 이름을 모르더라도 정상이 드러날 것이므로 아래였습니다. 접대 이 줄도 똔마로 대신을 요동시켰으나 그것은 천박한 경박한 자가 한 짓이므로 그 사정이 쉽게 드러난 까닭은 죄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언연히 말한 것이므로 그 말을 들었으나 그 당자를 모르니 그 위태한 것이 이 줄로 일보다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내면 퀘이 그 주의를 징계하겠으나 우선 조중의 의심을 풀고자 하였음으로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중재시록 51권 중재 19년 7월 28일 신명 두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달자가 정덕 때에 흔히 인물을 노력하였으나 변장이 막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때는 물난하였으므로 그러하였겠으나 이제는 황제가 즉위한 처음임으로 거쳤을 듯한데도 그늘 인물이 노력당할 뿐더러 장수도 혹사로 잡혀간다. 정적 때는 조중이 물러나여 방안한 도리를 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변방의 일을 잊지 않을 것이며 또 저들의 땅은 우리나라와 경계를 잇대었으므로 또 밖에 중국이 우리로 하여금 협격하게 하거나 군사를 청한다면 우리나라가 먼저 준비하여 기다리지 않고 군사로 청하는 사신이 온 뒤에 군조를 시험하고 장수를 뽑아서 보내는 것은 옳지 않으니 미리 해아라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변방의 말성이 있는데 경호년의 외란 때에 변고를 듣고 쓰여 시제를 하여 보낸 것은 급박하였던 것 같으니 국가가 한가한 때려의 장수를 시험하고 군조를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계약을 여길 것이므로 장차 쓸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말아야 하고 유사만이 알아야 하며 내금이 겸사법 같은 것은 다 군사 중에 취재하고 그 나머지 군졸과 장수가 될 만한 자를 각별히 처치해야 한다는 것을 병조를 배추하여 전하도록 하라. 분유하게 어느 일이라고 가르쳐 말하며 무사람의 뜻이 독려할 것인 말로만 전하도록 하라. 중저시로 50일 관중적 19년 7월 28일 신묘 세번째 기사 즐강에 나아가다. 시간과 유보가 입문하여 아래길에 부자 사회는 지극히 가까운 것인데 회민 태자는 참서 당하여 죽었고 군신 사이도 우연하지 않은 것인데 북쪽의 대장군 공률 광흥 임금이 의지하고 한나라의 흥망이 걸려 있었으나 하루아침에 참서 당하여 폐망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참설은 미란한 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혹 성명한 때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지문 참설이 군자의 행실을 끊어버리는 것을 끊어 없애는 것을 미워한다 하고 또 말만 교묘하고 낯빛만 좋게 보이는 공임을 어찌 두려워하리야 하였으니 요순때 일지라도 참서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술책을 행하지 못하게 하면 자연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점점 스며드는 참서와 살갗에 와닿는 참서가 자기에게 행해지지 않으면 명철하다고 할 만하다 또 고원하다고 할 만하다 하였으니 오직 발깨비수 간이가 행해지지 못하게 하면 자연이 참서가 행해지지 못할 것이다. 외민 태자이를 보면 참담하겠다 하였다. 준재시록 51관 중소 19년 7월 28일 신명 네번째 개사 함경도 불영 종성에 홍수가 났다. 익사관은 산사태로 앞산 사람이 37명이고 물에 떠내려간 인가가 50호였다. 계속 뭐 함경도 불영이야. 준재시록 51관 중소 19년 7월 28일 신명 다섯번째 개사 평소에 전교하였다. 변방의 방비에 관한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양계의 병사가 모든 해야 할 일을 주목으로 벌여주고 아래면 조정에서 함께 의논에 처치할 것이며 곡식을 저축하는 일은 양계에서 상례로 바치는 모물 등을 연수를 한정하여 적당히 줄여주고 그것으로 곡식을 사서 군자를 보태도록 마련하여 아래라. 준재시록 51관 중중 19년 7월 29일 임진 첫번째 개사 평안도의 붉은 무지개와 흰 무지개가 서로 애워 나타났다. 살펴보면 여섯 무지개의 등이 서로 붙었는데 형상을 그려서 치게 하였다. 한 무지개가 해를 안고 서 있고 또 한 무지개가 등 뒤에 붙어있는데 그 색은 다 붉고 또 한 무지개가 그 밖을 둘러 있는데 색은 붉고 또 한 흰 무지개가 그 등에 붙어있고 또 한 무지개가 그 등에 붙어있는데 등에 붙어있는 것을 다 조금씩 작았다. 아 희한함이네. 준재시록 51관 중중 19년 7월 29일 임진 두번째 개사 전교하기란 의주목사 윤지형은 대간 대신들이 다 보내지 말라고 하니 곧 무지개 있는 무신을 자출하여 보내라. 하고 또 전교하기란 입거 죄조의 용법 기한과 입거할 사람을 지체시키지 말 것 및 적발하지 않은 수령에 대한 지지의 사목을 마련하여 아래라. 다만 평안도는 여역이 크게 잃었으므로 들어가 살 사람을 빨리 보내면 아마도 전염될 염려가 있을 것이니 들어가 사는 사람은 반드시 두세 달 안에 다 보낼 것이 아니라 여역이 거치기를 기다려서 들여보낼 것을 평조에 말하도록 하라. 또 외방의 공물을 박납하는 자를 지지하는 일은 모두 아랜 대로 하라 하였다. 진조시록 51권 중족 19년 7월 29일 임진 세번째 기사 삿강에 나아가다. 진조시록 51권 중족 19년 7월 29일 임진 네번째 기사 이현보를 사험부치비로 삼다. 진조시록 51권 중족 19년 8월 1일 개사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평안도는 지경이 진국에 잇따라 있어 변방을 채우는 것이 더욱 급함으로 억지로 들어가 살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곧 거행할 수도 없으니 죄를 지은 사람 먼저 들여보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전일 속록의 죄조 중에서 참작하에 표를 붙여서 내렸으나 외방의 수령이 철저히 거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해사를 시켜 행위하도록 하라 하며 영사 남건이 아래기를 죄 지은 사람의 각오를 죄다 찾아서 들여보내면 억지로 들어가 살게 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무릇 죄 지은 사람은 홀몸이 아님으로 죄 없는 사람도 거기에 끼게 되니 무릇 죄가 강상에 관계된 이를 타면 불효 불우한 사람을 모두 뽑아 보내면 악한 사람이 없어지고 변방의 고울도 채워질 것입니다. 다만 수령이 낱낱이 적발하지 못할 것이 염려됩니다. 저 의주성의 성을 쌓은 뒤에는 성만 쌓았을 뿐이고 민원은 채우지 않았으므로 여역이 없었더라도 변방을 채우는 일을 본 뒤 의논하려 하였는데 이제 마침 하문하셨으니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국가의 큰일을 하려면 백성의 작은 원망을 죄다 돌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양계의 변방의 우한의 임일은 일어났는데 이제 또 하삼도를 독려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니 죄가 있는 자를 뽑아서 죄의 가구를 데리고 다 들어가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편으로는 풍속을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백성의 폐해를 없애게 될 것입니다. 하여 또 아르기를 요즘 민간의 폐해를 보면 의식이 부족한 까닭은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이 그 해가 되는데 소주를 만들기 위하여 미국을 낭비하는 것이 더욱 심합니다. 신뢰를 침악하는 자가 소주를 정만하여 내게 함으로 가산을 팔아 쓰임을 다하여 장만하고 외방의 관부에서는 이것으로 손을 대접하여 마치 물처럼 쓰며 관계의 스토리를 본뜸으로 중해가 벌어대 폐해가 거치지 않을 것이니 따로 금지하는 법을 세워 법사를 시켜 엄하게 금지시켜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실내를 침악하는 폐단은 이미 매우 금하게 하였으나 낱낱이 금할 수 없거니 무릎 모여서 술 마시는 사람도 법사가 여러 번 죄를 다스렸으나 유연하는 자가 아직도 그치지 않는데 유연하는 자를 검하면 낭비의 폐단은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중저시록 51권 중중 19년 8월 1일 개사 두번째 기사 황해도 황주의 중해를 입다 중저시록 51권 중중 19년 8월 2일 갑오 첫번째 기사 판윤 한영윤 좌윤 김석철 우윤 이세응이 아래그라 사산의 산깃을 흙을 파가고 돌을 뜨고 나무로 베는 따위의 죄를 전에는 무겁게 마련하게 하시고 또 그 가장을 죄주게 하시되 이 공사의 본부로 하여금 절목을 만들어 아래게 하셨습니다. 이제 대전 성록을 상고하니 현범 환자는 장 90에 처하되 천인이면 장양을 받고 벼슬이 있는 사람이면 고신을 4등 빼앗는다 하였고 검령을 범한 사람을 잡아다가 도로 놓아준 산지기는 제세 유의율로 논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곧 장 일백입니다. 또 달마다 여섯 번의 아일에 감력이 번번이 검령을 범한 자로 살펴서 본부에 수본을 내어 죄를 다스리고 혹 불씨로 적간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검령을 범하는 자가 없어지지 않으니 신들은 몹시 황공합니다. 또 그 가장을 죄 주는 일은 잡직은 본부가 죄를 다스릴 수 있겠고 주관 같으면 법사가 종친이면 종부시가 추문해야 하니 그렇게 하여 그 가장을 죄 주면 되겠으나 법은 다시 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더 한다면 장 일백 이하는 차차로 더 해야 할 것이니 장 일백을 받았자는 반드시 유배로 논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지나칠 듯 합니다. 또 노복이 범하는 것을 가장이 모를 듯하나 그 가장을 죄 주면 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 찬교하였다 중정시로 51권 중정 19년 8월 2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출강에 나아가다 중정시로 51권 중정 19년 8월 2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정옥형을 사은부치비로 정응린을 사관은 사관으로 산다 중정시로 51권 중정 19년 8월 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함경두 길주 단천 경성 명천 이성 정평의 충해가 있다 중정시로 51권 중정 19년 8월 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태백이 낮에 나타나다 중정시로 51권 중정 19년 8월 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천거인과 혈량과 출신으로 직첩을 아직 회수하지 않은 인원을 사사하리기라 모두 이 직첩은 회수하기도 하고 아직 회수하지 않기도 하였으므로 본부가 회사를 시켜 도우러 거두게 해야 합니다만은 승전을 바치고 찾아야 할 일이 마땅하니 승전을 받들기를 청합니다니 찬교하기라 혈량과의 겁제한 자 중에는 그 전에 유폼이 된 자도 있는데 그 과거에 겁제하였을 때 구례에 따라서 준 가자를 수탈하기를 청하는 것인가 그 전 일에 준 가자도 수탈하기를 청하는 것인가 하였다 회계하기를 본부의 벼슬이 있던 천거인이라면 그 전 일에 벼슬은 수탈할 수 없으나 천거 뒤에 차세를 뛰어넘은 것은 수탈하고 혈량과의 것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겁제하기 전에 벼슬이 천거에 의해 재수한 것이라면 그것도 수탈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조우는 좌랑으로 있다가 과거에 겁제하였는데 그 좌랑도 천거에 의하여 된 것이니 수탈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찬교하기라 혈량과의 과자는 과파하였으니 수탈하여 마땅하다 천거는 지금도 혹하는 일이니 그 직첩을 수탈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해조를 시켜 당초에 어느 벼슬에 있다가 천거받아서 어느 벼슬이 되었는지를 상세히 상고하게 하여 이것을 상고하여 오거든 다시 의논한 뒤에 승전을 받들도록 하라 하였다 정제시록 50일 관측 69년 8월 6일 무술 2번째 기사 찬교하였다 제주의 세업은 바다 밖의 땅이므로 수령이 불법한 일을 많이 할 것이고 백성이 많이 유망할 것이며 군기도 많이 허술할 것이니 접관시켜야 하겠다 그곳의 제이상은 관례대로 감사하게 신부하여 아래게 할 것인가 어사를 보내야 할 것인가 어사를 보내야 한다면 불법 등의 일을 접관하고 이어서 제이상을 살펴보게 하고자 한다 가부를 호조에 물어서 아래도록 하라 정제시록 50일 관측 69년 8월 6일 무술 3번째 기사 미시의 태백이 오지에 나타나다 정제시록 50일 관측 69년 8월 7일 기하 첫번째 기사 호조가 아래기를 제주 3업의 제이상에는 전부터 어사를 보냈고 목사는 다만 수조 안을 만들어 감사하게 보내고 감사가 계본을 올려서 베개에 붙였습니다 한꺼번에 인물을 수여하거나 다른 큰일이 있으면 따로 조관을 보내는 것이 관리입니다 하니 참교하기를 제주 3업은 인물이 많이 유망하고 수령도 불법한 일을 하고 군기도 허술한 패단이 있으므로 이런 일을 작가하는 것이 내 본의이다 어사를 시켜 작가하면 제상을 아울러 살펴야 할 것인지라 호조에 다심으로써 아래라 하였다 정제시록 50일 관측 69년 8월 7일 기하 두번째 기사 주강이 나아가다 정제시록 50일 관측 19년 8월 7일 기하 세번째 기사 3공이 아래기를 대군의 처부에게 의뢰의 정일품을 추증하니 세자빈의 아비에게도 정일품을 추증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참교하기를 세자빈의 아비 박용에게 대군의 처부의 예의에 따라 증작하는 일은 성전을 받을도록 하라 또 이제 증작하면 본 뒤 예정에 관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 예조에 말하라 하였다 정제시록 50일 관측 69년 8월 7일 기하 네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 김극승이 치게 하기를 여역으로 죽은 자가 철산 10명 용천 45명 의주 98명입니다 하였는데 정원에 내리고 이르기를 의주동의 골에서 전하에 알아 죽은 사람의 수를 써서 아래도록 하라 하며 정원에 써서 하르기를 의주 687명 용천 709명 철산 196명 곽산 사십칠명입니다 하였다 정제시록 50일 관측 중 19년 8월 7일 기하 다섯번째 기사 호조가 아르기를 제주의 3읍에 오사를 보낸다면 세상을 아우러 살피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니 참교하기를 알았다 다만 오사를 보낼 때 다른 도의 예의에 따라 3억을 만들어서 보내야 할 것인지를 호조에 다시 물으라 하며 회개하기를 수령을 불법을 절간하는 일을 맡겨보내는 어사가 제상을 아우러 살핀다면 다만 전교를 듣고서 가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정제시록 50일 관측 중 19년 8월 8일 경차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평안도의 서장을 보니 의주 용천 등에서 사망이 더욱 심하다 전후 1,700여인이니 이것은 매우 놀랍다 변방을 충실하게 하기가 어려움으로 죄를 지은 자를 이미 뽑아서 들여보내게 하였으나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실속이 없을 것이다 다른 일은 법사가 나타난 대로 추액하거니 바야우러 각사의 방납이 몫이 외란하니 법사가 추액해야 한다 외방 사람이 서울에 와서 사주인에게 입접하여 방납하는 자가 있거든 먼저 관원을 추액하고 다음에는 그 사람을 징계하도록 하라 법이 서고도 행해지지 않으면 변방을 충실하게 하려 하더라도 되겠는가 하며 용사 이의 요청이 하려기를 형조가 기한을 정하여 할 것입니다 그러고서야 행해질 것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그 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서방에 알아 죽은 백성이 미움 많은데도 신은 처음에 모르다가 이제야 비로 서들었으니 못 견디게 놀랍습니다 하고 장령 한윤창이 하려기라 본부가 바야우로 외람된 일을 추액합니다만 아직 잡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라 변방을 백성이 이렇게 줄어드니 어떻게 채우러 온지 모르겠다 억지로 입고 시키는 것은 그 행해야 하겠으나 죄가 없는 자를 들여보내는 것은 애매한 듯함으로 먼저 죄가 있는 자를 뽑았으니 이들이 먼저 의주에 들어가고 있어야 변방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이 요청이 하려기라 사망한 자가 매우 많은데 죄를 지은 자만 들어보낸다면 죄를 범한 자는 한정이 있으니 어떻게 그 수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군족과 양전이 이미 끝났으니 억지로 입고 시키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거행해야 하겠으나 하였다 특징관 성운이 하려기라 함경도의 이런 만호 첨사와 군판들이 갈려올 때 그곳 사람을 많이 데리고 나오므로 이 폐해가 적지 않으니 더욱 밝혀 엄하게 검해하겠습니다 외방뿐만 아니라 서울에 와서 사는 자도 많은데 혹 그 때문에 종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함경도 백성이 날로 점점 줄어가니 이것이 어찌 작은 사고이겠습니까 하고 지사 홍숙이 하려기라 저곳의 군사들은 방하는 일이 잦은 것을 괴로워하므로 투숙하는 것을 좋아하니 엄하게 검해야만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함경도에 어찌 사천이 없겠는가 다만 의뢰하는 자가 많이 있다면 그 천적을 상과해 그중에서 분명히 한 자는 데려오는 것을 허가하고 분명하지 않은 자는 데려오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하며 성운이 아래기를 신이 판결사로 있을 때 이런 농간을 막으려고 천적을 상과에 맞춰보니 역시 외람된 일이 많이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도우로 멈췄습니다 천적에 맞춰보더라도 서로 어울려서 맞춰놓았으니 어찌 감히 죄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조같은 일도 송사를 결단하는 과언이 오히려 적발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척이 없는 일이겠습니까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였다 진주시로 51권 중독 19년 8월 8일 경자 두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 오랫동안 능에 참배하지 못하였다 뭔 능이라면 화곡이 밟혀 손상되는 폐가 있을 것이 염려되나 창능 경능은 길이 넓어서 밟혀 손상될 것이 없으므로 오는 추석에 능에 참배하겠으니 모든 일을 미리 갖추라 창능은 예종의 그 계비 안순 왕후 한시의 능이고 고향군 신도면 용두리에 있는 서오릉의 하나이다 신도시로 51권 중독 19년 8월 8일 경자 세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길은 함경도의 참사 만호 등이 그곳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더욱 밝혀 엄하게 금하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 창교하길은 그 법을 더욱 밝힐 것도 없고 요사가 교찰하여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하였다 중독시로 51권 중독 19년 8월 8일 경자 네번째 기사 승지에게 봉지를 내려 이르길은 이는 제주에 가는 어사이다 승지는 여러번 뒤에 내일 안으로 재촉하여 들여보내야 한다 김선이였다 김선이와 사레길은 천하의 제주 전마 경찰관 등이 선문을 미리 냈으나 이번에는 바빠서 그렇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건널 때 호야에 건너가는 이는 일은 감사의 조치를 받아야 하겠으며 또 순풍을 기다려서 들어간다면 아마도 최상의 일은 미처 살피지 못할 것이므로 감히 아랩니다 하니 장교하기라 인물의 유망과 수령의 불법 등의 일을 다 보아야 하고 최상 한 가지만을 할 것뿐이 아니니 호야에 건너는 일을 상등으로 돌릴 것을 감사하게 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진정시록 51권 중중 19년 8월 8일 경자 다섯번째 계사 삼공이 아래기라 오는 추석에 능에 참배하시는 일을 이미 정교하셨습니다 이는 선조를 받다는 일이므로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평안도는 여역으로 죽은 사람이 매우 많고 또 지난달 이후로 퇴백이 사시에 여러 번 오지해 보였는데 무릇 제변은 어느 일의 응험이라고 확실히 지칭할 수 없으나 제변은 헛되이 생기지 않는 것이니 이처럼 제변이 있을 때 출입하지 말고 고요히 계시어 하늘의 경계를 삼가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장교하기라 근래 오랫동안 능에 참배하지 않았고 또 이는 유예하지 않은 일이 아님으로 능에 참배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신이 아는 것을 듣건대 고요히 수성하여 하늘의 견적에 답하기를 바라니 아는 대로 하겠다 하였다 중조시록 51권 중종 19년 8월 8일 경자 여섯 번째 개사 주강에 나아가라 중조시록 51권 중종 19년 8월 9일 신축 첫 번째 개사 성재공수도술 이라는 책을 내리고 이러기를 이 책은 대내에 간직된 지 이미 오래 했으나 그게 실인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화포에 관한 일인 듯하니 서울을 불러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중조시록 51권 중종 19년 8월 9일 신축 두 번째 개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시록 51권 중종 19년 8월 9일 신축 세 번째 개사 잔교하기를 장가입고 죄조를 처음 시행하는 정한을 어찌하여 빨리 아래지 않는가 함의 형조가 이래기를 8월 1일부터 시작해 시행하는 것이 하였다 하였다 중조시록 51권 중종 19년 8월 9일 신축 네 번째 개사 이조가 아직 직첩을 스탈하지 않은 혈양과 및 천거인들을 초록하여 아래기를 이 가운데서 윤광령의 전생 직장과 김신동의 영릉참봉은 평시에 된 배술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스탈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이 사람들이 천거로 수직되기는 하였으나 천일에 혹 음가가 환자가 있으므로 그 가자나 수탈할 수 없으니 이런 작업은 다 써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윤조시록 51권 중조 19년 8월 9일 신축 다섯 번째 개사 혹은 서후가 명을 받고 와서 성재 공수 도수를 보고 아래기라 이 책에 실려 있는 것은 병가의 제도에 없는 일이고 당송 이전에도 없던 것입니다 서문 가운데 중통 연호가 있으니 원 세조 때 지은 것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괴탑수 통은 필제 아니 촉을 지키면서 원과 싸워 수통으로 이겼는데 이것이 그 기계입니다 괴탑수 통은 전기이다 성재 공수 도설에 그 형상이 그려 있고 이하 적힌 전기도 다 형상이 그려 있다 목재는 화살과 돌을 막기 위한 기계입니다 이 장은 적이 성을 칠 때 부어서 돌을 막 이 장은 칠 때 부어서 불을 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은 다 돌로 쌓아서 부수기 쉬우나 중국은 벽돌로 쌓으므로 바위처럼 굳어서 성을 부술 때는 반드시 화살과 돌이 함께 모여 오고 또 불로 녹이는데 맑은 물을 부으면 쉽게 불을 끌 수 없고 이장을 부어야 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씁니다 성두 목루는 다 적을 막는 기계입니다 운제는 성을 오르는데 쓰는 기구입니다 안시파는 대를 엮어 만들어 생우피로 쌓으므로 나무나 돌로 치더라도 쉽게 부수어지지 않은데 이것을 수레 위에 수레 옆에 가리니 이것은 또한 성을 칠 때 쓰는 기구이며 서붕을 걸지 않고 안시파의 털을 세우는 것은 화살과 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혼달피는 예전에 양피로 만드는데 호지에 샘물이 많지 않으므로 양피 전체를 벗겨서 호지에 들어갈 때 물주머니를 만들면 그 털이 두꺼운 까닭으로 물이 얼지 않으니 이것은 성을 칠 때 갖추는 것입니다 단도창은 땅 구멍을 땅 구멍을 땅 구멍을 팔 때 이것으로 파고 적이 밖으로부터 파 들어오는 것을 땅 속에서 만나면 또한 이것으로 찌르니 성을 칠 때 쓰는 기구입니다 풍두부도 단도창과 같습니다 설미요는 병가에도 있으나 그 제도를 잘 알 수 없습니다 화, 찬은 적의 군용을 불사를 때 이것으로 돌을 도두어 불사르는 기계입니다 옹청은 청옹이라고도 하며 연어 때에는 호사스란 집에서 반드시 독을 짐 밑에 묻어 그 울림이 음악을 돕게 하는 것인데 무릎 변방위성에서 성 밖에 독을 묻어 두면 저기 올 때 그 소리를 살펴서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 안에 묻어 두어 적이 파고 들어오면 그 소리를 살펴서 파 들어오는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선차는 아군이 땅구멍을 팔 때에 적이 밖으로부터 파 들어와서 땅 속에서 서로 만나면 이것으로 가리는 것이니 위 효관이 고흠과 싸울 때 화구를 쓴 것과 같으나 그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목감은 끓는 기름과 잔물을 담아서 적과 땅구멍 속에서 만났을 때 저기 있는 곳이 조금 낮으면 이 기름을 붓는 것인데 이 기구의 제도는 은장이 을 녹이는 기구와 같습니다 이 기구는 또 주반으로 붓는데 지금도 중국에서 무세를 녹여 적이 올 때에 부으면 침범하는 자가 죽고 성문에 부으면 성문에 불이 나고 이것을 써서 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념은 그 색이 헛과 같으며 아군이 땅을 파다가 적이 밖으로부터 땅을 파 들어와 땅구멍 속에서 서로 만나면 이것으로 막습니다 적은 이것을 흙이라고 여길 때 아군은 이것을 병기로 하여 적을 칩니다 포석은 여기에 그 제도를 적지 않았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망루는 지금 강변에서 망덕이라 하며 그 모양은 말과 같습니다 수려 가운데 높은 기둥을 세우고 기둥 끝에 쇠사슬을 꿰어 말에 사슬을 매고 말에 사람을 달고서 기둥 끝까지 끌어올려 적의 허실을 엿보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군중에서 쓰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별을 지키는 망덕과 같으나 농사꾼의 망덕은 내 기둥을 써서 만듭니다 분온차는 목료 라고 하는 것인데 땅구멍을 팔 때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서 파괴하는 기계입니다 목만은 쇠가죽으로써 싸서 만드는데 사람이 여기에 개미처럼 붙어 올라가서 적을 엿보는 것입니다 화차도 목료에 기름과 뜻을 담아 성문을 불사라는 기계입니다 모든 더운 기름은 물을 만나면 다 불이 됩니다 운전은 적의 성에 오르는 데 쓰는 기구인데 수려 위에 다리를 세웠고 그 수려 바퀴는 여섯입니다 늘 끌고 다니며 사람을 태워 적을 엿보게 하는데 성안에 적이 많으면 도로 내려오고 적이 적으면 조교를 사다리 끝과 성 위에 가로 놓고 그것을 거쳐 성안에 들어갑니다 섭두는 쪽다리와 같은데 이것도 타고서 성안으로 성안을 보는 것이나 그 제도를 잘 알 수 없습니다 호교는 적의 성의 혜자의 너비를 보아 다리를 만들고 고패 같은 네 수레바퀴를 달아 끌어서 혜자 위에 가로 놓고 이것을 거쳐 건너가는 것입니다 행포는 이 책에도 이 제도는 안에서 나온 것인데 그 제도를 몰라서 아는 자를 기다린다 하였고 신도 알 수 없습니다 대제 이것은 원나라 때의 제도인데 이 가운데 다른 기계는 지금 시행할 수 없는 것이나 옹청 같은 것은 쓸만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다 모래와 돌이 섞인 땅이므로 땅 구멍을 파는 일은 행할 수 없습니다 온달피는 장수가 된 자가 임시하였어도 괜찮겠습니다 화겸 화구는 오랑케의 집을 헐 수 있겠습니다 풍선차는 이 제도와 같게 하지 않더라도 따로 만들어 쓸 수 있겠습니다 목함 용언은 적의 성문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호인이 성 밑에 와서 성을 무너뜨릴 때 이것으로 쳐들여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저 변방에서는 저들이 와서 우리 성을 심으로 이 기계로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청은 똥인데 똥과 같은 더러운 물건은 많이 저축하였다가 차들이 올 때 이것을 내려보내도 되겠습니다 이 책에 실려있는 기계 중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적습니다 하니 정교하기라 아랫일은 다 시행할 수 없으나 아랫댓은 알았다 하였다 진주시록 51권 중69년 8월 9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라 글래 종친이 흰옷에 검은 가스로 의장을 갖추지 않고서 여염을 횡행하므로 본부가 금란리를 내어 금합합니다 금합니다 지난달에 하동령이 흰옷으로 잡혔으므로 본부가 종부시에 이완하여 과제하게 하였는데 이달 7일 길에서 자신을 잡았던 아전을 만나 말에서 내려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음물 속에 던지겠다고 위협까지 하고 또 마을에서 종이나 부스를 구하여 협박하여 스스로 전일을 잡은 흰옷을 범한 일은 헛된 일이었다고 쓰게 하여 이것을 붙여서 상언하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종치는 본디 종부시가 규검하여 규검해야 하고 법사가 금지할 바가 아니다 하였습니다 이런 본부가 종부시의 이 문화에 논제하게 하였으나 느슨하게 추가의 관례에 따라 공함을 낸다면 그가 두려워 조심할 리가 없고 또 대관을 능력하는 조짐이 이미 드러났으니 조국을 시켜치고 하소서 크게 징계하지 않으면 본부의 아전이 두려워서 감히 잡지 못할 것이고 부중도 규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무릇 종친이 흰옷에 갓을 쓰고 여염을 행행하여 서인과 섞여 있으며 욕을 당하는 배단이 있을 것이므로 전부터 이미 금령이 있다 하동령으로 말하면 미열한 자이나 지위가 높은 종친이 이와 같이 교만하고 방장하다면 국가에서도 혹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니 헌부가 급란이를 시켜 잡아서 종부시에 임원하여 주의를 다스린 것이 마땅하다 대저 흰옷에 갓을 쓰고 여염을 횡행하고 또 말미를 받지 않고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은 종부시가 규검해야 할 것인데 태연이 살피지 않았으므로 종친들이 전혀 끓이지 않으니 종부시의 관리를 추구하도록 하라 다만 다른 제조는 법사가 추문할 수 있겠으나 도 제조는 따로 전제를 받들어 추문하는 것이 옳겠다 하동령을 좋게 추구하는 일은 아랜 대로 하라 하였다 진주시록 51권 중조 19년 8월 10일 임인 첫 번째 개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주시록 51권 중조 19년 8월 10일 임인 두 번째 개사 사강에 나아가다 진주시록 51권 중조 19년 8월 10일 임인 두 번째 개사 미시의 태백이 오지에 나타나다 진주시록 51권 중조 19년 8월 10일 갑진 첫 번째 개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의 인문하여 이르기를 여기에 환관 엄소를 국자 감사로 삼았다 하였는데 대제 이 사유는 사대부 중에서 가려서 사용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거니와 도둑과 학술이 있는 자가 아니면 갑에 재수할 수 없다 요즘의 사유도 가려서 차임해야 마땅한데 의례 재주와 학술이 없는 문신은 성균관의 관원으로 삼음으로 이것은 가려서 차임하는 뜻이 없으니 반드시 가려서 차임해야 하겠다 하며 영사 남건의 아래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학교는 중대한 일입니다 성균관은 우리나라의 중직이며 참으로 수선하는 것이므로 선비의 풍선은 다 여기서 바른 도리를 분받게 됩니다 그런데 근래처럼은 선비들이 망령되게 위학을 하여 당초에는 상소하여 세상을 비난하는 뜻으로 논하고 또 조종의 시비를 아뢰였습니다 그대는 드디어 장관에게서 공부하지 않고 저희끼리 무리로 모여 말하기를 경전을 공부하고 도의를 강론하였다 하여 장관은 대청에 혼자 앉아 있으며 도둑과 학술이 있는 사람일지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망이 높은 사람을 사유로 삼으면 후생이 나아가 배우지 않더라도 장차 그 거지를 허무하여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사람이 이러기를 인자는 다른 세대에서 빌었을 수 없다 하였거니와 지금 조종에 이 직업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전도를 시켜가려서 차임하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인물이 적어 사유에 합당할 만한 사람이 대간에 차출을 대면 시종의 자리가 비고 시종의 차출하면 대간의 자리가 빕니다 성교관은 교화의 근본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시종 대간을 버려두고 먼저 그 배수를 제수할 수 없으므로 가래서 차임하지 못합니다 아니 상의 이러기를 설만한 문신이 과연 적다 그는 8도의 5사를 뽑을 때 시종을 보낼 수 없으므로 시종을 제외하고 쓸만한 문신을 뽑았더니 혹 사고도 있으므로 겨우 8인을 뽑았다 전조인들 어떻게 가려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문신을 많이 외임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외임도 증하니 죄다 갈아서 경직이 되게 할 수 없다 다만 전조가 참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또 이러기를 살인 교리는 큰일이므로 강의 10도가는 쓸만한 사람을 가려 사람을 이것으로 삼아 널 부경하여 일을 익히게 해야 하는데 근래 의뢰에 보내는 통사가 무례한 무리이므로 그들은 흥판을 일삼을 뿐이니 어떻게 중국의 일을 알겠는가 습독관을 번갈아 부경하는 것이 옳겠다 겨울이나 일은 전에도 일본에 통신사를 보냈으나 근래에는 사변이 있어 보내지 않는데 전에 일본에 사자가 와서 말하기를 사신을 보내지 않으므로 성신이 없는 듯하니 보내달라 하였는데 까닭없이 보낼 수는 없으나 일이 있으면 보내야 할 것이다 보내더라도 저들이 어찌 사신을 하치겠는가 그런 일은 의심할 것이 전혀 없으니 사신을 보내는 것이 어떠한가 하며 남건이 아래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국가에서 강의 습독관을 둔 뜻이 우연하지 않으므로 전에는 생은 진사로서 이 직임이 된 자는 의뢰에 원점을 헤아리지 않고 관시에 나아가도록 허가하였고 또 그간 유생 중에서 총명하고 영달한 자를 가려서 그 책을 고강하여 이벼슬을 주었습니다 성정조의 이벼슬이 된 자는 지금 많이 경상이 되었으며 국가에서 그 선거를 증하게 여김으로 뽑힌 자들도 자중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문학이 있는 자를 뽑아서 하나 이문을 모두 익히게 하여 급제하면 승문원에 서용하고 재상이 되면 승문원 제조를 제수하였으므로 4대1을 하는 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규검이 예전과 같지 않아 이벼슬이 된 자가 그래능한 사람이면 그 일에 힘을 다하지 않고 급제하면 문덕버리고 다시 익히지 않습니다 이변 이창신 같은 사람을 얻어서 문신통사로 삼고자 하나 얻을 수 없습니다 학설을 모르는 외방 사람이 와서 이벼슬을 구하면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시제로 하였으므로 용접한 패단을 면치 못합니다 부경사행이 번번이 습독한 이원을 안마관이라 칭하여 보냄으로 계속되어 끊이지 않습니다마는 보니 그 슬롭에 통달하지 못하므로 다들 중국의 일을 익히지 못합니다 근래 습독한 안철윤이 자혼을 매우 잘 아는 것이 최세진 문신으로 하나 이문을 잘 아는 사람인데 차이가 없으므로 그 무리가 그의 정통함을 함께 추대하는데 이조가 이 때문에 동반에 서용하였으나 동반에 서용하면 그 업무로 하던 일을 다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습독한을 겸하는 것으로 말하면 관제에 없는 것이니 이사람을 본청에 상사시켜 업무로 하던 것을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일본 통치사의 일은 조종조에서는 늘 일이 있고 나서야 사신을 보냈으며 국초에는 안정되지 않아서 그들과 하친하더라도 약속이 굳지 않았으므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신라 때는 일본과 교통하여 사신이 자주 왕래하여도 파산하지 않았고 우리 세종조에도 사신을 보냈으나 한 번도 무사히 돌아오고 한 번만 무사히 돌아오고 그 뒤에는 파산하여 익사하였습니다 대마도는 그리 멀지 않아도 잘 다녀올 것을 기약할 수 없는데 더구나 일본이겠습니까 지금 일이 없는데 사신을 보냈다가 미처 통신하지 못하고 풍랑의 환란을 당하여 사신이 익사하게 된다면 옳지 않을 것입니다 대마도에는 성종조의 조신을 경차관으로 삼아 서너 번 보냈습니다 대저자들은 우리에게 청구하는 것이 있으므로 늘 나오거니와 우리는 저들에게 청구하는 것이 없으니 사신을 보낼 것도 없습니다 저들이 사신이 전일 우리나라에 대하여 어째 사신을 보내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사신을 청하면 저기 섬에 이로운 것이 있기 때문이었으나 우리나라 생각하면 운먹 없이 사신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또 저들이 청하는 물건은 조종조에서 이미 관례가 된 것이 있으므로 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후하게 대접하여 섭섭하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대내전의 사신이 나왔는데 전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포로로 바친 외인, 중림 등이 다 대내전의 사람이니 그 사신이 청구하는 일 때문에 오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잡아 바친 것을 알면 말이나 낯빛에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불평한 마음을 가질 것이니 이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표류이니 대내전에 있다 하니 대내전에 있다 하니 이 일을 예관시켜 사사로이 묻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른대로 말하려는지 꼭 알 수 없으나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의원은 동반에 사용된 자가 그 본업을 버리게 될까 염려하므로 본학의 교수를 겸하게 하나 강이 습독하는 본학의 교수를 겸하는 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대저히 이 사람은 업무에 정통하기 때문에 동반에 사용하는 것이나 이미 소용한 뒤에 본업을 닦지 않는다면 소용한 뜻에 어그러질 것이다 하였다 대사관 유관이 아르기라 이제 정부를 시켜 육조를 좌를 살펴서 망전 망후로 써서 아르기하고 그 단자를 헌부에 내려서 교철하게 하셨으나 번유한 듯 하니 예전으로 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라 교철하며 육조가 근사할 것이니 교철하도록 하라 하며 남건이 아르기라 육조 중에서 일이 번극한 것도 있고 일이 없는 것도 있으며 소각사도 그러하여 일이 없는 것은 곧 혹 종일 하는 일이 없기도 하나 배설을 두어 직물을 분장하는 뜻은 집에 있으면서 녹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아침에 출사하고 저녁에 물러가야 합니다 신이 성종조 말년에 홍문관 정자가 되어 보니 부재학 이하가 본관의 상사로서 서로 그를 강론하였고 그 뒤 실력청을 설치하였을 때는 홍문관의 관원이 죄다 난관이 되었으므로 다 실력청에 모여서 이를 보고 저녁이 되면 경련의 상하번만 남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실력청에 상사하였으니 근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이관리에 따라 상하번만을 입증시키고 그 나머지는 상사시키지 않았습니다 신이 응교가 되어 보니 관원이 와서 모이더라도 많아야 삼사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습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그 폐해가 큽니다 또 육조의 이런 신이 모르겠으나 일이 없어서 사진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면 홍문관처럼 일이 없는 곳이 없는데 성종조에서는 저렇듯이 근사하였으나 지금은 이처럼 해이하니 근사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옛사람이 이러기를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해퇴하지 않는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공소에 있는다 하였으니 이렇게 해야 마땅할 터인데 지금은 소각사의 관원이 다 사진하지 않고 집에 벗을 모아 삼공 육경의 일을 함부로 논하고 제 지금은 전혀 염려하지 않으니 그 태만이 이와 같습니다 첫 때 젊은 무리가 시사를 논하기를 좋아하던 것은 다 태만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무르 녹을 받은 벼슬이면 묘시에 사진하여 묘시에 파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한가하게 있으면서 시사를 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신이 정덕대 사명을 받두고 중국에서 가서 보니 황제는 국사를 돌보지 않고 솜서에 순요하고 양정화 양저 등 세 강류가 있었는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서 들어가고 저녁이 되었어야 물러갔으며 육부의 상서도 관사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하는 것으로 보면 하루도 보존할 수 없겠는데 육부 제사가 마치 치조처럼 종연하니 정덕 황제가 폐망하지 않은가들은 오로지 조정의 대신들이 직무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조관은 사고가 있지 않으면 늘 관사에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얗다 빛이랑 복잡한 빛과